탈런트 지창욱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오늘 새벽 6시 반쯤 서울 신사 파출소 앞 도로에서 지창욱 씨가 타고 있던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45살 장모 씨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지 씨와 승합차 운전자 24살 박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두 사람 모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 박 씨가 졸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멘 아멘